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의로 현장, 실제로 여러분들 환자를 진로하는 의로의 최일선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최일선 의로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을 어제, 거제 이렇게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병원들의 의로 역량이 크게 악화되고 특히 3차 진로기간, 그리고 응급실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합병증이나 변이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필수과, 응급의학과 의로인들은 상당히 위기를 느끼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제가 거제 말씀드렸습니다. 거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어제 또 응급의학과에 계시는 한 의사선생께서 3차 진로기간인 대학병원들이 중증 질환자를 제대로 처리를 못해가지고 그것이 2차 병원까지 계속 지금 넘어오는 상황이다. 2차 병원에 넘어오면 일체의 민영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그런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병원을 이동시켜야 될 필요가 있으면 경상도에서 전라도나 경기도까지 전원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 진짜 중증 질환자 제외하고는 치료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개인 위생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방송을 시청하는 응급의학과 의사분께서 이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의사분께서는 현직 응급센터에 근무진 응급의학과 전문인데 완전 붕괴 직전인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부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무슨 어떤 신문기사보다 더 여러분들 정확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현장 리포트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이 현장 리포트를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또 다시 현장에 계신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과 의사입니다. 오늘 오전 진로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환자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가히 폭발적입니다. 진로 마치고 이러면 짬을 짜는 사이에 그냥 메시지를 남긴 것 같습니다. 염려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에크모를 달아야 하실 중환자분들은 모두 무화하게 되었습니다. 의료 사태의 손절 시작 언론들이 설설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영상을 보시고 내과 의사분이 메시지를 올려주신 겁니다. 가장 실시간으로 우리가 지금 접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각별하게 개인 위생을 주의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반드시 여러분들 새기시고 가족들한께도 주지시키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히 폭발적입니다. 염려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한국의 여러분들 의료 사태 의정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유행병 같은 질환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역량이 현저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의사분들이 걱정했던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실시간 정보인 겁니다. 외래에서 벌써 코로나 양성이 많은데 올겨울 걱정입니다. 검사, 병실, 호흡기업에서 볼 전공이 없이 어떻게 보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코로나 초기를 벌써 잊어버렸습니까? 이 여러분들 외래에서 현장을 아시는 분이 남긴 겁니다. 코로나 찬 걸 그때 정부가 의료계에 어떻게 말할지 꼭 보고 싶습니다. 예상을 하지만 이 나라의 정신문화는 구석기 시대에서 별로 나아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현직 의사분 말씀입니다. 이게 시시각각으로 이러면 이 정보들이 지금 도착하는 겁니다. 선거 문제, 의료 사태에 대한 견해의 100% 동감합니다. 외국에서 20년 이상 살면서 바이오 공학 관련 일을 한 연구자로서 모든 연구의 결과를 대부분 수치로서 표현했던 입장이 있다. 4.15 선거 수치를 보자마자 선거 결과에 의문을 가졌고 저의 연구 과정과 주변의 의사들을 보며 의사를 키워내는 과정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생물과 무생물의 반응은 63대 36과 같은 상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건강 상태와 비슷한 건강한 세 사람의 해랍이 모두 최고 100, 최저 70이라고 동일한 해랍지가 나왔다면 해랍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정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모른 척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연구자를 키워내는데도 많은 돈이 드는데 의사 한 명을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투자가 필요한지 무시를 하는 현상태야 아쉽습니다. 윤 대통령 덕분에 이공계는 박살이 났고 이공계 관련자로서 한국의 미래가 아쉽습니다. 외국에 살면 한국이 얼마나 예쁜 나라인가 생각했었는데 무너지는 현재 상황이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회과학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사색을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앞날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편함을 직접 체험해야 뒤늦게 잘못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나마 뒤늦게라도 느끼는 사람은 다행입니다. 예, 지금 2차 병원도 안 되는 거베 병원에서도 항암치료를 합니다. 정형외과 특화병원인데 이제부터 항암제 처방한다고 합니다. 3차 진료기간이 환자를 다 처리를 못하는 겁니다. 14시간 걸리는 손가락 미세접합 수술이 75만 원입니다. 그나마 자기 부담금 몇 천 원 때문에 시비거는 환자 무엇이라도 삭감하려고 드는 심평은 대한민국 의료현장은 혼란이 도관입니다. 우리 아들은 외과 안 한다고 합니다. 수술하며 소송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의대교육을 지킬 수 있는 의평은 독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교육부가 압력을 넣겠다고 합니다. 분명 국방부 예산만큼 지원한다고 해놓고서는 정부는 준비도 보충할 넉넉도 안 되면서 끝까지 의료 붕괴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암울한 시기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말씀 너무나 감사히 잘 듣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거구 유튜브들이 애국자인장 앵무새처럼 떠들더니 막상 의료 대란에는 침묵하는 걸 보고 환매를 느꼈습니다. 건강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유튜브를 거의 안 보는 게 아니고 아예 안 봅니다. 뉴스는 보죠. 논평은 안 봅니다. 왜냐하면 논평은 그 사람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른 유튜브가 의료 사태를 다루는 건지 다루지 않는 건지 잘 모르는 겁니다. 이분 말씀을 보면 이름하여 우파 유튜브라는 데서 거의 안 다루는 것 같네요. 윤 정부의 심기를 크게 건드리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논평이라는 게 이익이 되면 다루지만 이렇게 중요한 과제를 안 다루는 게 말이 됩니까. 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이러면 중요한 과제지만 돈이 안 되니까 안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예 안 봅니다. 뭐 구독자가 몇 명이 간에 영혼을 어지럽히는 이런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분 말씀을 듣고 다른 유튜브는 안 다루겠지. 선거도 안 다뤘으니까 의료도 안 다루겠지. 그리고 뭡니까. 그냥 윤 대통령 잘한다 한동훈이 잘한다 그것만 다루겠죠. 그러니까 뭐 썩었다고 남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썩었으니까. 다 썩었으니까 뭐 남 이야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썩은 결과로 다음에 뭐 똥물을 먹게 되는 건 다 같이 먹을 거니까. 지난 총선 이후에 윤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가 만났을 때 윤 대통령이 의료계에 힘을 보태달라고 이재명 후보에게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비장의 카드를 숨긴 채 포크페이스를 한 이재명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순진한지 바보인지 윤동훈 꽤 반기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이재명의 머릿속은 말을 아끼고 가마솥이 끌어 폭발할 때까지 때를 기다리자 이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덩치만 크고 격롤을 잘하는 성격급한 곰이고 나머지 하나는 먹이가 눈앞에 확실히 올 때까지 배가파도 있냐고 기다린 뱀이었습니다. 훗날의 결과는 보나 만할 겁니다. 이분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판가름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의료계획 이름으로 추진된 내용은 윤 대통령의 운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걸 거두드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다 입을 다물고 조용히 기다리는 겁니다.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뭡니까 상대방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포정관리하면서 조용히 보는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 그게 본인 운명하고 관리되는지 조차도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는 겁니다. 하수입니다. 하수. 어마어마하게 하수인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